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이번 주 시간은 해계관리 객관식과 주관식이 풀이할 건데요 해계관리 부분에서도 우리가 문제의 유형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1페이지 되겠고요 해계관리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문제가 많지 않아서 이번 시간에는 좀 그렇게 오래 촬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관리비 비목 세부 명세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것들이 관리비는 한 10가지의 일반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분 항목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료 9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좀 구분하셔서 문제의 유형 자체가 구분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따로 부관한 항목도 있고 이 4가지에 대해서 좀 숙지가 된다고 하면 문제 풀이하는 데 있어서 그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관리비 비목 항목 세부 명세서를 한번 보면 첫 번째 일반 관리비가 있고요 일반 관리비 여러 가지 관리비 급여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청소 용역비, 청소비가 되어 있고 경비비, 경비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줬을 때 경비비 300세대 이상에 대한 소독비, 그 다음에 승강기 유지비 승강기도 아파트에서 보면 직원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다 용역을 주죠 지금 청소나 경비나 소독이나 승강기 다 용역을 주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별도로 용역 계약에 있어서 관리비 부과가 하는 거고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도 최근에 신규 아파트에서 많은 것들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위탁을 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소장님들이 통신 쪽 전자를 많이 하신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급여가, 직원들 급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기술자들이 아파트로 많이 유입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역난방이 있는 경우에, 중앙난방이 있는 경우에 난방비가 있죠 난방비, 계량기를 따라서 산정하는 난방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난방 중에도 급탕비가 또 따로 별도로 있죠 급탕비,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기선 충당금 외에 장기선 계획서 외에 사용하는 부분들이 뭐 있어요? 수선유지비죠 수선유지비 중에서 냉난방, 난방청소비를 수선유지비로 들어가 있죠 여기 청소비는 별도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수수료가 있죠 우리가 보는 아파트에 보면 위탁관리 계약을 통해서 이 10가지가 기본관리비 비목 항목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마지막에 위탁관리 수수료까지 항목이 되어 있다라고 이걸 구분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관리비와 구분해서 하는 항목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항목 장기수선충당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 것 소유자가 내는 부분 안전진단 실시비용 이 두 가지도 관리비와 별도로 부과해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질문을 하고 기출문제 많이 나왔던 사실이죠 장기수선충당비하고 안전진단 실시비용도 관리비와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용료 대행하는 것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사용한 것을 모아서 그 해당 기관에 대행하는 것을 말하죠 전기료 한전에 가로를 보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수두료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두료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도시가스 회사에서 사용하는 가스 사용료 보통 취사가 되겠죠 취사가 되고 중앙 같은 경우에는 급탕비하고 난방비로 나눠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난방인 방식에서는 난방비와 급탕비가 별도로 사용료로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정화조 온물 수수료 해당 아파트에 보면 정화조 온물 수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생활 폐기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우리 음식물 나오는 거 음식 쓰레기 나오는 것들 폐기물 수수료 그 다음에 보험료도 있죠 우리 아파트에 보면 재난을 통해서 긴급으로 해야 되는 보험료들 여러 가지 입자 대표회장의 보험료도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운영비에 들어가겠네요 입자 대표회의 보험료는 운영비에 들어가겠네요 입자 대표회의 운영비에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들의 운영용비 대표를 구성할 때 대표를 뽑을 때 선거관리위원들이 구성이 되죠 그때 비용이 발생되죠 선거관리위원의 운영비는 1년 내내 발생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죠 나머지는 매달 발생된다고 하죠 사용료를 다시 한 번 보면 전기료가 있고요 수도료가 있고 가스 사용료가 있고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탄비가 있고요 다섯 번째 정화조 오물수수료 여섯 번째 생활폐기물 수수료 일곱 번째 공동주택단지 안에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자 대표회의 운영비 선거관리회의 운영비가 있죠 그리고 따로 부과하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 따로 부과하는 항목을 보면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하는 거죠 운동시설, 인양기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마다 그때 그때 부과하면 관리비가 따로 부과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이 경우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때에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비용 범위 내에서 정해야 된다 어쨌든 큰 의미에서는 운동시설의 인양기는 따로 부과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관리주체는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 누수가 보통 많이 되죠 아파트에 보면 그런 경우에 두 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같은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의 입주자 등의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가지는 이 두 가지는 뭐한다? 관리비와 별도로 부과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께서 먼저 보시고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따로 부과하는 것들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 부분이 문제가 아파트 현장이 많이 문제가 돼요 이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파트의 직원들을 보수하다가 예를 들어서 급수 배전을 급수 배관을 수리하다가 엘버 부분이 녹이 들어와서 파손돼가지고 그걸 다시 보수해지는 이중으로 그 파손된 부분이 누수가 돼가지고 방바둑이 젖어가지고 2차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세대의 입주자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야 돼요 추가적인 부분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모종의 원질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이걸로 돼서 문제되는 단지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 소장님들께서 현장 갔을 때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상으로는 보면 두 가지가 따로 부과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선유지비 하나 더 있네요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는 네 가지가 일반관리비 말고 일반관리비는 급여가 포함된 성격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 실제로 장기선 충당금 외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경비 비용 얘기를 볼 수 있겠죠 자 보시면 냉난방 설비에 냉난방 설비에 총소비 일반 총소 용역 말고요 총소비 소화기 충략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 유지 및 재반검사 일반 검사비도 있겠죠 전기 같은 경우 3년마다 전기검사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어린어린터도 마찬가지로 2년마다 검사해야 되는 부분 안전진단 검사를 또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안전점검 비용 그 다음에 재난재해 등에 따른 비용 재난재해 등에 따른 예방비용 뭐 예를 들어서 옥상에 있는 뭐가 날아가서 태풍으로 해서 깨졌다든가 이런 부분들 비용 그 다음에 네 번째 장기수선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수선 보수 소요되는 비용 보수 용역에는 용역근매가가 직영에는 자체 인건비가 포함된다 라고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 가지죠 냉난방 시설의 총소비 소화기의 충략비 그 다음에 보수비의 기타지방검사비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하고 틀리죠 안전진단하고 안전진단 실시비용하고 안전진단은 소유자 내기 때문에 구분관리해야 되고요 장기수선 충당만큼 하고 여기는 안전점검비용이죠 안전점검비용은 소유자가 아니라 모든 주민들 입주자 등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점검비의 재난 미재해 등에 대한 예방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장기수선 계획에서 제외된 공용부문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장기수선 계획서 별표 이래는 73개 항목 외의 부분에 대한 공용부문에 대한 수선 보수에 대한 비용 그때 보수비용 용역금액 지경시는 자체 인건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페인트를 도색을 하려고 하면 업체를 불러서 하는 경우가 있고 소규모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페인트를 사서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인건비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겠죠 그래서 이 구분을 먼저 구분하시고 문제로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결국은 OX 푸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OX O냐 X냐 라고 선택하는 건데 결국은 OX 푸는 겁니다 여기 질문 자체가 X를 얘기했죠 옳지 않은 것 그럼 X만 찾으면 되는 거죠 X만 자 보시죠 공동주택관리법정상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의 구성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일반관리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반관리비 자 인건비 일반관리비 인건비가 있겠고 제사모비가 있겠고 제세공과비 차량비 그 밖에 업무에 대한 것들이 일반관리비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 인건비를 한번 보면 급여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식대 등 복리후생비가 어디에 들어간다. 일반 관리비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제사무비용, 관리용품 구입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소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뭐란다. 제사무비용, 일반관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공과금이죠. 어떤 공과금, 관리기구가 사용하는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이런 부분들은 제세공과금이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 최근에 아파트에 차량유지비가 있는 단지가 있더라고요. 세대에서 3000세대 이상 되면 차량유지비가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냐면 아파트에 주위에 초등학교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사업주체에서 통학차량을 처음부터 입주할 때부터 제공하죠. 그런 경우,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이 전정작업을 한다든가 어떤 작업을 함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할 때 텀프트럭 같은 것들, 1톤 이하에서 텀프트럭 같은 것을 설치하는, 가지고 있는 단지도 의외로 있고요. 또 하나는 직원들 순찰할 때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차량유지비죠. 연료비가 있고 있고요. 출입비도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보험료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고요. 차량유지에 대한 직접적 소요되는 것을 뭐라 한다. 일반관리비에 포함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 회계감사비, 잘 보세요. 회계감사비가 일반관리비에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틀린 질문이 뭐예요? 비슷하죠. 인건비가 있고 제사무비가 있고 제세공과금의 차량유지비, 그 밖에 회계감사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하고 있는데 틀린 질문이 뭔가요? 자, 2번이죠. 2번. 특히 관리용품 비용은, 관리용품 비용은 뭐예요? 일반관리 중에 속에 그 밖에 부대비용에 속하는 거죠. 그 밖에 부대비용으로 속하는 거죠. 관리용품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부대비용으로 속하기 때문에 일반관리비가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2번. 관리비 예측금. 관리비 예측금이 뭔지 아시죠? 관리기 예측금. 소유자한테 걷는 거죠? 왜? 최초로 아파트가 입주할 때 운영을 한 달 동안 하기 위해서 선투입을 하죠. 직원들. 선투입하면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받죠? 소유자한테 받죠. 소유자. 보통 34평 기준으로 한 30만원에서 한 40만원 사이를 많이 받죠. 그게 관리비 예측금이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고 틀린 질문을 찾으라는 거죠. 틀린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관리 주체는 소유자가 나와야죠.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저 경우에는 돌려줘야 되겠죠. 증수한 관리 예측금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어떻게 반환하느냐. 정산을 해야 되겠죠.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충당금을 민합한 때는 뭐예요? 관리비하고 사용료하고 장충을 민합한 때는 경우에는 정산을 해야 되겠죠. 어디서? 관리비 예측금에서 정산한 후 그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자, 옳은 질문은 이겠죠. 자, 두 번째 관리 주체는 관리비 예측금을 누구한테 걷죠? 해당 공동주택의 누구? 소유자와 사용자한테 걷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죠? 누구한테 걷어요? 소유자한테 걷겠죠. 네, 나중에 정산을 처리하는 거니까. 자, 세 번째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체를 직접 관리하죠. 이때 필요한 경비가 생기는 거죠. 그때 입주 예정자와 관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체결하면서 그때 계약에 따라서 관리비 예측금을 증수하죠. 네, 네 번째 관리비 예측금 명세서는 관리 업무 인수 인계 사항에 포함되죠? 인수 인계 사항에 포함됩니다. 자, 다섯 번째 시 도지사가 정하는 준칙에는 관리비 예측금의 관리에 관한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된다. 이 질문도 여러분들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 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가 준칙에는 뭐가 된다? 관리비 예측금 관리 운영 사용 방법도 포함된다. 틀린 질문이 어떤 거죠? 틀린 질문이 관리 주체는 관리비 예측금을 어떻게 할 때 소유자한테만 증수할 수 있다. 이 내용이죠. 이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관리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관리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자, 소화기 충량비는 뭐에 들어간다? 그래서 소화기 충량비. 아까 보셨죠? 어디에? 일반 관리비에 부과한다? 아니면 수선 유지에 부과한다? 한번 보셔야 될 거고요.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는 어디에 들어갔죠? 아까 봤죠? 일반 관리비에 부과하면 되고요. 급탕료는 급탕료에 유리되는 급탕료로 부과할 것이고 승강기 유지비를, 승강기 유지 관리 업무를 지경으로 운영할 때, 지경으로 운영할 때, 승강기 전기료는 공동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냉난방 시설은 청소비는 어디에 있는다? 수선 유지비. 소화기 충량비하고 냉난방 청소비는 어디에 있는다? 수선 유지비로 부과한다라고 해야 되어있습니다. 1번 질문이 틀렸겠네요. 소화기 충량비는 수선 유지비 구성으로 수선 유지부로 부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틀린 질문은 1번이 되겠네요.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사용료 항목이 아닌 것. 아까 보셨죠? 사용료가 몇 가지? 9가지가 있었죠. 그중에 사용료 항목이 아닌 것.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겠죠? 사용료 아닌 것. 입주자 대표 운영 경비. 생활 폐기물 수수료.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정화조 오물 수수료. 그 다음에 뭐예요? 공동주택단지 안에 전부 대상하는 업무 보험료죠. 어떤 것이 틀리나요? 보험료. 자 이거죠. 이거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뭐예요? 유지비죠. 유지비. 그래서 관리비로 부과하죠. 여기 뭐 있어요? 이 외에 청소비, 청소 용역 주죠. 경비 용역 주죠. 승강기 용역비 주죠. 그 다음에 설비 유지 용역주죠. 이 네 가지는 뭐예요? 관리비, 일반 관리비에 들어가는 거죠. 틀린 질문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가 일반 관리비로 부과할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3번이 설비 유지비가 일반 관리비가 되고요. 정화조 오물 수수료, 보험료도 사용료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저 뒤에 가면 이제 사용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볼까요? 한번 사용료에 대해서 사용료는 전기료가 있죠. 기본적으로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지형단방에 난방급탕,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폐기물, 그 다음에 입자 대표 운영비, 그 다음에 선거관리 운영비까지 그래서 총 9가지가 사용료로 되죠. 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5번 관리비 등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틀린 질문 찾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재난재해 등에 대한 일반 관리비죠. 관리비로 뭐 하는 거죠? 재난재해. 관리비와 구분증서해야 한다. 구분증서해야 된다는 건 몇 가지 있었죠? 기억해 주시고 재난재해 등에 예방했다는 비용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증서해야 한다. 자 2번째 위탁관리수수료는 관리비 비목에 포함되죠. 포함된다. 3번째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자 대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되 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리해야 한다. 또 중요한 거 나오죠. 이 경우 계좌는 관리사무소장 직인 외에 입자 대표의 인감을 뭐 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이 지문까지 여러분까지 끌고 가셔야 돼요. 입자 대표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복수라는 두 가지 통장을 도장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까지 여러분까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별도의 계좌로. 일반 관리비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통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일반 관리비 통장. 그래서 아파트에 보면 일반 관리 통장이 7, 8개 돼요. 왜냐하면 은행별로 다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도 3, 4개가 돼요. 여러 가지 예치를 해놓으니까. 1억 넘는 거고 5천만 넘는 거는 예금자 보호부 안 받으니까 다 정기이자를 많은 대로 찾아가다 보니까. 일반 관리 충당금도 충당금 계장도 여러 가지가 돼요. 몇 개가 되고요. 일반 관리도 맞게 되고요. 제가 볼 때 가장 많았던 단지가 한 27개까지 있는 단지도 봤어요. 27개. 어찌 됐든 관리비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운영해야 되고요. 관리사무소장과 입자 대표는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번째. 관리사무소는 차량 유리대는 어디에 포함됐어요? 아까 차량 유리대는 관리비 중 일반 관리비에 고지한다. 다섯 번째. 관리주체는 따로 부과하죠. 뭐를? 인양기하고 공동실 사용료를 시설물에 따로 오라는 표현이 나와야죠. 따로 부과할 수 있다. 뭐를? 인양기. 그 다음에 두 세대의 보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표현까지 나와야 되죠. 틀린 질문은 몇 번이에요? 틀린 질문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1번은 뭐예요? 재난재해 등 예방에 다른 비용은 뭐냐? 수선유지비로 부과한다는 거죠. 수선유지비로. 관리비하고 별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수선유지비로 부과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관리비 비목으로 옳지 않은 것. 관리비 비목으로 옳지 않은 것. 눈에 들어와야 되나요? 관리비 비목으로 옳지 않은 것.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나요? 관리비냐 사용료냐 따로 부과하는 거냐 눈에 들어와야 되죠. 어떤 것이죠? 일반 관리비. 관리비에 들어가야 비목으로 들어갈 수 있죠. 아까 진흥원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도 뭐예요? 마찬가지로. 지역난방, 급탕난방, 난방비 이거는 뭐예요? 누가 돼요? 지역난방 공사에다. 지역난방 공사에다 내는 거는 뭐예요? 사용료죠. 사용료. 수선유지비. 냉나무 청소비. 수선유지비도 관리비로 들어가고요. 승강기 유지비가 있었고요. 어떤 건 뭐예요? 청소비가 있었죠. 청소비. 청소비. 또 뭐 있었어요? 소독비. 청소비, 소독비, 경비비, 가스. 그죠? 있었죠. 거기는 관리비 들어가고 사용료하고 별개로 되죠. 이게 뭐예요? 틀린지만 이거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세 난방비와 급탕비가 어디든 간다? 사용료 항목으로 들어간다라고. 그죠? 사용료 항목으로 들어가죠. 자, 일곱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상 다음과 같은 관리비 세부 구성내액이 포함되어야 할 관리비 항목은 어떤 거냐라고 이야기했죠. 한번 보시죠. 냉난방 설비의 청소비, 소화기, 중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 유지 및 재방검사비는 뭐예요? 여기서 수선유지비냐, 난방비냐, 청소비냐, 수수료냐, 일반관리비냐 보면 이제 얘가 함축이 되겠죠. 수선유지비냐, 일반관리비냐. 난방비는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것 같고요. 둘 중에 하나가 수선유지비냐, 일반관리비냐라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죠. 위탁수수료는 당연히 아닐 거고, 청소비도 아닐 거고. 그럼 어떤 거겠어요? 수선유지비하고 일반관리비하고 어떤 거겠어요? 냉난방 설비의 청소비, 소화기, 충량비 등 공동으로 이용한 시설의 보수 유지비 및 재방검사는 뭐예요? 수선유지비에 들어가겠죠. 관리비하고 별도로 해야 되겠죠. 수선유지비에 해당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8번. 공주법상 관리비에 포함하여 증수할 수 있는 항목 및 구성 내용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관리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관리비에 부과되는 세금, 안전진단비 실시비용은 뭐였어요? 장기선 충당금하고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을 거고요. 지능용 홈레터 설비 유지 관리에 대한 소용 비용은 뭐예요? 이것도 관리비 항목으로서 할 수 있게 오죠. 냉난비, 청소비, 장충도 따로 부과해야 돼요. 그러면 틀린 질문이 뭐예요? 니은하고 미음이 틀리겠네요. 따로 부과해야 되는 거니까. 별도로 부과해야 되니까. 니은하고 미음이 빠진 데가 어디죠? 니은하고 미음이 빠진 데가. 2번이 그러면 맞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2번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은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하나하고 안전진단비 실시비용하고 장기선 충당금은 관리비에 부과를 별도로 하면 되고요. 이거는 나머지 지능용 홈레터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하고 냉난방 설비의 총소비는 어디에 해야 된다? 관리비에 포함해서 부과해야 된다. 다시 한번 안전진단 실시비용. 안전점검 비용은 여기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안전진단 실시비용이에요. 안전진단 실시비용하고 장기선 충당금 관리비에 구분해서 증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일반 관리비에 구분해서 증수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안전점검 비용은 포함되어야 되고요. 진단비용만 장기선 충당금 두 가지는 별도로 관리비와 구분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분하는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왔고 지문으로도 이렇게 하나의 지문으로도 나왔고 지금 이걸 위한 문제로 나온 것도 있었고요. 9번 보겠습니다. 관리비에 포함해 증수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은 그렇죠? 관리비에 포함해 증수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은 어떤 거에서 장기선 충당금 나오네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 실시비용하고 그래서 일반 관리비, 수선유지비, 경비비, 관리지원을 사용한 전기료, 일반 관리비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장기선 충당금은 뭐 해야 된다? 그래서 5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별도로 해야 된다. 별도로 관리비와 구분증서해야 된다. 얘기하게 했죠. 거기에 안전진단 실시비용도 뭐 해야 된다? 관리비와 부분에서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자, 10번 볼게요. 자, 틀린 질문 공주법상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 찾는 문제죠. 자,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뭐예요? 구분해야 된다고 해야죠. 구분? 맞네요. 관리비와 구분해 증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또 하나 뭐 있죠? 장기선 충당금까지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고요.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한 때는 보통 20일 경로에 부과를 해요. 부과를 해서 25일 전에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그 말일까지 돈 내게끔 하죠. 보통 해서 통합 부과한 때는 그 수입 및 집행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입주자 등에게 알려줘야 하죠. 여러분 다 집에 보면 고지서가 있죠. 고지서 거기에 보면 몇 월, 며칠부터 언제 기간, 부분 해서 쭉 항목들이 10가지, 9가지 쭉 나오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쉽게 정리해서 뭐예요? 그게 고지서죠. 이게 그 얘기예요. 수입 및 뒤에 보면 맨 뒷자면 잡수입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이런 것까지도 수입 및 집행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고지서죠.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상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게 고지서예요. 여러분은 해당 아파트에 관리비 고지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알려줘야 되죠. 더 나아가서 이거를 게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개별조 통보를 해주는 것 말고 세 번째 관리주체는 나오네요. 따로 부과해야 되겠죠.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 누수를 포함해요. 누수를 포함한 경우 두 세대 이상의 공동 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의 입자 등의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이거는 구분하여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거는 따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양기도 마찬가지고 순간기 유지관리업을 직영으로 운영할 때는 직영을 그 전기료는 어떻게 해요. 그 전기료는 전기료는 순간기 유지위로 부과하죠. 순간기 유지위로 부과하죠. 근데 이제 위탁을 주는 때는 공동주택 공동전기료로 부과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번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은 관리주체 수산유지위로 부과한다. 수산유지위로 부과한다. 그래서 전기료는 4번이 틀린 거네요. 4번이 공동전기료로 하죠. 공동전기료로.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은 따로 부과하고 부분에서 부과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안전진단비용은 부분에서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고지서는 쉽게 정리해서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대를 요하는 누수시설 경우 직접 보상 경우는 따로 부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진단비용의 안전점검비용은 관리비용에서 수산유지위로 포함되고요. 승강인 유지관리비용을 지경으로 운영할 때는 승강인 전기료는 공동전기료시설에 운영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11번부터 문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